아 뽕녀 나무가 이제 머물렀네요 뺑 돌아봤어요 뒤로 뺑 돌아봤어요 응 한바퀴 돌아봤어요 고산 박물관에서 아주 중요한 인쇄범 뭐 그런 것들 아이 참 아쉽네요 이게 다 흘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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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화가 흘어버렸 여기 누가 들어갔나 여기는 또 뭐지 여기도 사단인가 아까 그 거 아까 그 사단 같대 우리가 이게 뺑 돌아서 그냥 됐지 또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밑에 거였나 어 어처온 사단 어처온 사단 사단은 사단인데 약간 보산사단 같은 물씨 그건데 어처온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비자나무숲이구 이렇게 하면 추원당이래 추원당은 또 뭐야 추원당으로 가보지 비자나무숲은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의식집에 다 이게 다 이게 다 유적집에 다